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노입니다. 당신을 주문합니다. 이번 당신을 주문합니다라는요. 어떻게 보면 박성아와 여곡대의 사랑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보면 도시락을 만들게 되면서 벌어진 해프닝을 말합니다. 그 안에서 연인들끼리 흔히 볼 수 있는 알콩달콩한 이야기도 담겨있고 또 우정들, 그 외 모든 배우님들이 열심히 서로 간에 오고 가는 우정들 이야기뿐만 아니라 또 자기만이 갖고 있는 트라우마를 밝힐 수 있는 갈등부터 도시락 안에 정말 여러가지 맛이 있듯이 도시락 안에 있는 맛처럼 이번 드라마는 정말 여러가지 색깔을 나타내고 있으니까요.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발랄하고 재미있는 작품이니까요 여러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동방신계, 아니 신인배우 정윤호였습니다. 이 도시락들에는 어떤 의미들이 담겨있을까? 않나요? 소화합니다. 대박! 원하 Everywhere. 깎아. 엄마가 생각나면 언제든지 모르겠네. 어떻게 된 거야? 너랑 우리 케빈이랑 눈빛 주고받는 거 내가 다 봤어. 여긴 맨맨. 나중에 하시죠. 박송아.